안녕하세요 펌파입니다. 오늘은 아주 어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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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의 놀이터님도 겨우 깬 이불 부티 모드 제크틀에는 샤라벤드 모드도 깼지. 이정도면 귀요미겠지? 노말로. 삐잇. 삐잇. 이불 부파 양치를 별로 안 와? 삐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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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더 무서워졌어. 지금 반 정도 감염될 거요. 보이시죠? 밑에 감염시키시다. 저 이거 못 캘 수 있습니다. 지금 3단계까지 있거든요. 나 지금 뭐라 하는 중. 진짜 집중해서 말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. 진짜 집중해서 말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. 오우. 너무 어려웠네. 오우. 너무 어렵다. 반칙 가는데 나 좀 조금만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. 마지막 그 곡 스토리 모드 해보는 건 쉬웠는데. 역시 위티 어렵기도 하군 어제 첫 번째 숨었어요. 이렇게 통과 K.O. 3, 2, 1. 더운 짓을 써. 더 무쳐 쳤어. 오 겨우 안 줘. 엄마도 이런.. 이 페이스도 어려운데 다른데? 둘 다 그래 잘해 변말 아 이거 어떻게 알아 나.. 나라따란? 나.. 나라따란? 나.. 나라따란? 나.. 나라따란? 나.. 나라따란? 나.. 나라따란? 오 어려워 위티리 가면 될 것인가 저 죽을 수도 있으면 지금 이 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죽으면 오.. 나.. 나라따란? 섹시 아주 절규 상태 아주 문학삼 고수쨈 아니 중수인다 꽃빵 이 페이스도 가보이지만 폭주가 얼마나 세일지 모르겠어 손캠 딱 인증해드리고 반대쪽 솔로 세다 거기 인원 버그가 있는데 위치는 과연? 제가 푹 줄 어떻게 될지 궁금해 오 가면 푸는 끝나는 거잖아 다시 이어서 찍을 수 있지 않나? 몸몸트 이건 그거잖아 몸몸트 이건 그거잖아 몸몸트 이건 그거잖아 한번 깨보겠어요 눈 만나면 정신 만난 상태인가봐요 저거 녀석 그리다 생각보다 어려운 날인도 아니네 그 바람 주셔야 된다 살려줘 엄마 이거 할 수 있어요? 아니 할 수 있는 사람 댓글로 적어주세요 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겠지 뭐 이 정도 잘 한 편 아닌가? 어휴, 너무 어렵다. 하지만 어렵다. 틀리면 손을 얘가 내밀네. 틀리지 않게 조심해서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groove och الس아 some? 어휴, 서식? 어휴, 서식. 어떡해요. 정질만igration. 사용자 겁나 어렵다 아니야 나 채울기야 나 맛있어 엄마 이거 끝나면 바로 꺼져요 엄마 여기 하면 노딩하면 되면 내가 끄라고 할 때 꺼요 엄마 맞죠? 얘? 엄마 맞지? 어 이제 슬슬 감염될 때가 됐던데 왜 감염될지? 10시 다 됐어? 감염될... 감염될다? 감염될 거야? 아니, 포로 졌잖아 뭐야? 또 하는 거야? 진 거야? 어, 어렵다 왜 갑자기 진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너무 멀쩡해 아, 즉사 버튼 눌러나 봐 여기까지 했대요 다음에 시즌으로 돌아오겠다